댄디하고 시크한 디자인 커피인드로 홀린 매력덩어리 원두커피 포장의 끝판왕 아카이아 오리온 빈 카운터 이번 SCAE에서 주목받은 핫한 제품 아카이아 오리온을 만나보았는데요 깔끔한 디자인으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아카이아 오리온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아카이아 오리온은 사전 분배 시스템이 적용되어 많은 양의 원두를 넣어도 미리 설정된 무게만큼 분배해주는데요 예를 들어 원두를 20g씩 개량하고 싶다면 동그란 다이얼을 누르고 20으로 설정하면 0.5g의 오차 정도의 정확성으로 20g씩 자동으로 개량돼요 또한 사전 세팅 기능이 있어 두 개의 용량을 세팅할 수 있어요 화면 중앙을 눌러주면 숫자가 깜빡이는데요 이때 다이얼을 회전시키면 용량을 설정할 수 있어요 원하는 용량 설정 후 다시 화면을 가볍게 터치해주면 설정 완료 항상 일관된 개량을 해주기 때문에 커피 낭비를 줄이고 커피를 포장하는 시간은 절약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알아서 정량만큼 개량해주는 저울이라니 정말 원두커피 포장의 끝판왕이라고 불릴만 하죠? 게다가 곧 아카이아 앱으로도 연결될 예정이라고 해요 외관부터 기능까지 가슴 설레게 만드는 아카이아 오리온은 오는 8월부터 배송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내에서 만나올 날이 기대되네요